네, 계속해서 내일장 시초가 공약 종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너튜브로 함께하시는 분들 꾸덕꾸덕 클릭클릭인님께서는 종목들이 전부 빌빌되고 있다. 대형주곡 중에 몽땅 왜이러냐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데 주식 고민 해결사 황윤수 대표님 어떤 종목으로 이런 고민을 좀 해결할까요? 약세장이 계속되면서 투자자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장 공약주로 신테카바이오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이 어차피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과 관련된 테마주들의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어서 역시 신테카바이오도 인공지능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9년 9월에 설립된 바이오 벤처 회사입니다. 자체적으로 보유한 바이오 빅데이터 처리 기술하고 인공지능 또 슈퍼컴퓨팅 기술을 통해서 AI 신약 개발과 관련된 회사다. 이렇게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2017년도에 미국에서 KM819라는 쪽의 특허를 획득했던 카이노스 매드라는 회사와 공동으로 조기 임상 성공의 개발을 하는데 공동 연구를 했다라는 호재도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최근에 카이노스 매드가 했던 KM819라고 하는 것은 파킨슨병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이상 허가를 받은 후에 후보 약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구강 복용제로 복용도 용이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JW 중예제약하고 또 11월 AI 기반의 또 혁신 신약 개발 MOU까지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가 확보한 AI 신약 개발 플랫폼 또 약물과 관련된 3D 시뮬레이션 기술 이런 것들이 의학업계 쪽에서는 상당히 독보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AI 기술이 신약 개발과 접목을 하면 신약 후보 물질 발굴에서부터 또 이제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개발 타당성 검토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호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요되는 기간,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또 개발 효율성 제고, 투입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제 내일 시초가 공략하시도록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만 8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1만 3천 원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테카 바이오에 대한 매매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조선을 대표께서 보고 계시는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두 번째 종목인 동국 RNS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RNS는 원자료 가격 상승 수혜를 보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재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철, 철강, 재강, 기타 공업료용의 쉽게 얘기해서 이제 내와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열을 전달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나 동국 산업에서 지난 2004년 1월에 인적 분할이 되면서 이 저철, 재강에 들어가는 내와물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데요. 경남 김해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김해, 마산의 공장과 함께 금화철광, 영구 신동 내완재료, 동현의 NSD, 그리고 치박동 국내 내화재료를 종속 기업으로 두고 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세라믹이죠. 세라믹을 만드는 건데 뿐만이 아니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재료 부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 내와물 시장 같은 경우는 조선 내화, 포스코 캠텍, 한국 내화를 3개가 이제 마켓 포지션이 높은데 네 번째로 점유율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매출 비중 내용을 보면 내와물 비중이 한 70%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세라믹과 내와물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스틸파이프와 HI 철강이 한 29%, 30% 가까이 되고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했죠. EPS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한 161원을 형성을 했는데 작년 3분기로 봤을 때 266원, 한 65% 상승을 했고요. ROE 같은 경우에도 2021년 한 해 동안에 3.9%를 ROE를 보였는데 작년 3분기까지 6.34%로 거의 2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원전의 가격이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만 상승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기에 끝나지 않는 한 이런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은데 2차전지 부품을 제조, 납품하고 있는 이 회사가 이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조정을 하면서 가격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적인 전략에서 오늘날 5% 이상 조정을 했습니다만 내일 시초가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한 4,000원 정도 매수 좋고요.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었던 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라인은 3,700원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 장시 조가 공약 종목으로 성공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